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식이 보통 깨어있는 시민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직도 전공의하고 여러분의 의대생에게 시혜를 베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1960년대 남자들의 한계일 수도 있겠죠. 본인이 지금 세대를 전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예유가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상에서 돌아와야 되고 이제다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핵심하는 의료계에게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다. 이 주장 자체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확신하는 거죠. 당신이 엉터리 정책을 끝까지 그냥 옹호하기 위해서 났었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문제인식이 부재한 것 같아요. 문제를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들이 저렇게 반발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휴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이런 능력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은 고집과 확신 같습니다. 고집과 확신. 자기의가 내린 판단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기 확신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윤 대통령 주변에 관료 집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여지가 없겠구나. 여당이 좀 이렇게 제자리를 잡아 가지고 여당의 중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도 다 입을 다무니까 그냥 혼자서 뭡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그냥 자초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이런 착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무식한 정책으로 이렇게 국민이 고통을 받고 국민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는 상황은 처음 봅니다. 이게 국가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60년 넘는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얼마든지 조정하고 타협해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왜 저런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멀쩡한 분이 쓰신 겁니다. 멀쩡한 분이.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뭐죠 본인이 정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깔아뭉개고 뭡니까 까 까 까 까 까 이렇게 나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주변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버틸 것 같으면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지도자 같으면 당신이 내려오든지 우리가 당신을 내려오도록 만들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 쏠림 현상으로 필수 의료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청회나 국민의견 수렴 한 번 없이 갑자기 의대정원 2천명을 미리 붙임으로써 현재의 의료 파탄이 난 겁니다. 설익은 정책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가를 윤 대통령께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이거를 끌어가는 겁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원한 고수 원한 절대 사수 그게 여러분들 이 양반이 갖고 있는 대책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책은 원한 고수 원한 사수 원한 결사 여러분들 뭐죠 사수 이건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동전의 양면으로 보게 되면 너희들이 다 항복해서 그냥 내 밑에 다 들어오라 이건 겁니다. 멀쩡한 의료체계를 참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망가뜨린 겁니다. 필수 의료는 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필수 의료 의사들과 대통령 사이의 싸움이 났는데 어떻게 필수 의료를 본인이 감당하시겠다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협상은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요? 묻는 겁니다. 수술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의사들이 못하겠다고 다 나가버린 겁니다. 상대방을 불법 운운하며 자꾸 범법자로 만들지 마시고 대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부인 지키는 데만 몰두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통령 이런 부인 지키는 데만 그렇게 그 정도 여름 여리의 절반 정도라도 대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적도 아닌데 여기 정확하게 꼬집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엄정 대처하면 전공기가 돌아오겠습니까? 의과대학 학생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사고는 대통령께서 쳐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의료 파탄은 계속되고 지금이라도 의과대학 정원 2천명을 탄력주로 조정해서 처리하고 전공의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될까 말까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는 윤석열 당신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세계 최고 대한민국 의료는 무슨 계획을 하겠다고요? 정치적으로 다 써먹었으면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기 바랍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일부 국민들께서도 자기보다 잘 사는 의사가 질투가 나서 이렇게라도 한풀이 하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이것으로 인해 앞으로 본인에게 닥칠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의료 사태가 지속되면 대형병원이 줄도 다 날 겁니다. 이것을 막는데 근보제정 조단이 투입을 할 겁니다. 결국 근보가 파탄이 날 겁니다. 병원은 민영하러 갈 겁니다. 의료비 증가가 뒤따를 것이고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감기가 걸려도 병원비가 겁이 나서 병원 못 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일지만 엄정 대처한다 해가지고 전공의대 돌아온 것도 아니고 학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사람만 우습게 된다는 겁니다. 초기에 여러분들 포지션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 지지율이 18%인데 대화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좋게 안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통은 국민이 지는 겁니다. 직접 대화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소수 전문 국민들을 범죄인 다루도 없이 앞장서가지고 전문분야 교수들이 이렇게 업소하는 이유를 알게 안 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의사협회에서 아웃성을 치면 개업이 들으니까 뭐 자기 이익이 침해돼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최고의 엘리트에 해당하는 대형 대학병원의 교수분들이 휴진을 한다. 이미 은퇴해서 의료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의학 한림원의 원로 한림원 회원들이 연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성명서나 대통령에게 호소문 같은 걸 내게 되면 그걸 좀 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도무지 나는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면 딱하기도 하지만 동갑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엘리트 의식이 갖고 있는 폐해를 보는 듯해서 좀 씁쓸합니다. 뭐 사시 오르고 여러분들 특수통을 날리고 검찰총장하고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자긍심이 또 대단하겠죠. 그러나 그게 뭐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이 좋았고 시대가 운이 좋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선거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당선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고 대통령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연 대통령 그동안 뭘 했습니까 외교 그거야 뭐 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한미 한미야 원래 관계가 좋은 거고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애문 의사들 좀 때려잡는 걸 보고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본인도 잘났지만 의과대학 교소도 다 잘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잘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전부가 나서가지고 뭐죠 대통령 이름들 지금 주구장창 주장하는 정책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업소를 하는데 엄정대처 엄정대처만 외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은 지금 지지도가 바닥입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데 뭐 지금은 바닥이니까 앞으로 지하실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호감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비호감도가 대통령이 엄정대처 엄정대처를 이렇게 외치시지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들도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엄정대처라는 용어를 쓸 때 그게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다음에 클라이맥스 절정은 환자들이 여러분들 고통을 겪게 될 때 그때 오는 겁니다 수술은 의사들이 하는 거지 보건복지부 여러분 장관차관이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범죄집단이 정치권엔 정부 권력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힘없는 의사들에게 온갖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엄정대처는 알겠고 대통령이 아닌 나도 할 수 있는 말이고 대통령이 이 사태를 해결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는 거죠 대통령은 문제 해결책을 내놓을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2천 명 정원 누가 만든 정책입니까 이것 때문에 의료 대단이 시작됐는데 원인 제공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라도 여러분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 겁니까 전공의대랑의 책임을 물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긴 그대로 나오네요 대통령 본인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하면 됩니까 대통령이 문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 독재국가입니까 정부가 멋대로 명령하고 금지하고 취소하고 해산합니까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넘어서는 무소불리의 근력을 갖고 있습니까 국민 지지 20에서 30%짜리 정권이 전국민 60, 70억에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받는 정권이 검찰과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 풍합적인 자실을 보이네 이제는 될 대로 되란 시기입니까 전국의 의사들 모두 잡아들여서 감옥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착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당신들이 이렇게 당신들이 해결해라 이야기죠 당신들이 해결해야 될 일을 왜 의문 사람들 이름도 않게 책임을 다 돌리냐 이야기죠 참 정치를 지저분하게 합니다 이런 정치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짓밟고 승리해야 되는 정치라면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아닙니다 복지부 높은 분들은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면서 대화 노력도 설득도 하지 않고 강경책 일관입니다 의사도 전공의도 환자도 의대 중 모두 국민입니다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듣고 설득하고 타협을 해야지 끝발로 깔아뭉개는 게 될 수 있겠습니까 깔아뭉개는 건 참 잘하죠 4년간 선거 다루면서 깔아뭉개는 걸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깔아뭉개까 철판을 깔고 지금 의사들 여러분께 뭡니까 조지는 능력이 한 100분의 1 정도만 여러분들 선거를 조졌으면 벌써 선군으로 추앙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네요 의사협회를 아무리 건박하고 탄압하더라도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련체계는 붕괴가 됩니다 이거를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깨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여러분들 폐쇄 전환을 해가지고 전공의 돌아오라 의대생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말미애 대통령께서 의대생 돌아오라 전공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수련체계가 붕괴가 되니까 복귀해서 논의하자고요 복귀하면 2천 명 철회할 수 있습니까 2천 명 철회 없이는 결코 이 의로농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2천 명에서 한 명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믿는 대로 그렇게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금박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은 안 듣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예 대통령을 그냥 대통령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우리 세대처럼 그렇게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수련체계가 붕괴가 되는 거죠 수련체계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게 큰 폐해를 끼치는 겁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의 요지는 대통령을 폄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도 세상이 정부가 엉망진창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언론을 동원해가 여론을 호도하고 그것이 대다수의 언론인들이 다 이름들 뭐죠 그냥 문외화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정직한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